땅폴 타고 센터쪽 중견수 앞편 탑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안타를 때려내고 있는 김재호. 낮게 떨어집니다. 볼넷! 3구 타격 왼쪽을 향합니다. 멀리 뻗습니다. 저중간 떨어진 안타! 2명의 주자 1명의 점을 홈으로 들어옵니다. 주자 3도와 1호 오재원의 적시타! 오늘 3안타 경기의 오재원. 스코어 한 점 차! 역전 주자 득점권에 위치하는 두산베어스! 대접전입니다. 오재원 선수의 오늘 더 대난 타격감. 최주환 선수에게는 고이 볼넷이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말로 작정으로 가는 거죠. 오재인의 타고! 자인 맞습니다! 오틱 파울입니다! 오틱 파울! 아하! 선수들도 모두 일어났습니다. 투아웃 말로 투어 투 스트라이크! 잘 맞힌 타고 뻗어갑니다! 계속 갑니다! 아직도 갑니다! 국경도 등속의 아차! 오재인의 끝내기! 뚝지맨 두산베어스! 역전승! 오베서 모든 경기를 뚫어 담습니다! 참! 저기요! 오늘의 시어로 오재인입니다! 최정수터 6대5! 뚝심의 두산베어스! 역전승기를 가져갑니다! 마지막의 우승은 오재인입니다. 실제까지 앞선 경기, 키리퀸즈가 이미 1위였는데 슈퍼팩트 왕끼리 오를빛이 퍼졌습니다. 국적인 두산베어스의 역전승기입니다. 늦게까지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경기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